지금 이걸로 조정하나요? 그 밝기를 더 밝게 하실 수도 있어요 조정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근데 플레이했어요? 네 찍히고 있어요 아 그래요? 슬레이트 비건 밀크티에요 맛있어 타카이는 이 라인들이죠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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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콤한 두부가 같이 들어가니까 음 근데 나는 여기에 이게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고추 고추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에요? 음 음 음 콩나면 맘만 들어가면 완벽하게 제 스타일 와 이 윤기 흐르는거 봐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일반에도 이 코스랑 이 재료들이랑 어울러지는데 오늘 여기 부장이 하아rou요 진짜 맛있다 지구 채소를 위해 면을 위해 면을 위해 지구 면을 위해 면을 위해 텐션 멈춰 면을 위해 면을 위해 이러면 돌파가 붙어있는 거 아니야? 차가운 거에요? 이렇게 생각 묻혔어요. 안녕! 안녕! 안녕!